2차 모의 논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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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술적으로 그런 여러분들이 구분 안 했을 때 허점을 찌르는 문제들도 가능하고요 논술의 장점이자 단점이 뭐냐면 어쨌든 여러분들이 서술 과정 또는 논리 과정 풀이 과정 근거 이런 거 제시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5개념이 잡혀 있거나 아니면 그냥 결과는 냈지만 결과는 냈지만 결과를 낸 그 논리가 치밀하지 않아 그렇다면요 서술에서 드러나게 돼 있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거야 물론 연도 입장에서 불리한데 아니지 수학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한테는 유리한 거야 똑같은 결과 왜냐면 수능에서는 자기가 정말 이 주제에 대해서 또는 이 문제에 대해서 퍼펙트하게 알고 만점을 맞든 맞든 한 문제에 대해서 아니면 조금 어설프게 알았지만 운까지 따라줘서 맞든 차이가 없어 근데 논술은 차이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수학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 입장에서는요 물론 여러분들 제대로 해야 되겠지 그치 입장에서는 당연히 유리한 이슈 오케이 여러분들 수리 논술은요 설렁설렁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한 문제를 놓고 설명이 길어지는 이유가 이 문제에 대한 해설 이거야 풀이 이거야 이건 의미가 없어 학교가 바보야 똑같은 문제를 해 그럴 리가 없다고 오히려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관련된 내용과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능력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 그래서 조금 길어지는 거야 어 왜냐면 1차 모이는술 되게 길었다고 뭐라고 하더라고 근데 필요한 서술 다 하다보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걸 아깝다고 여러분들이 너무 길어 안 들을래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그렇잖아 왜 한양대에 입시 어려워 가지 말지 무슨 말인지 가시죠 필요한 과정이라면 거쳐야 돼 그게 길든 어렵든 그치 자 어쨌든 간에 밉은 가능하면 밉은 가능하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두 수여를 가정했어 두 수여를 가정했어 어떤 수여를 가정했냐면 뮤앤 아니 고등학생은 이건 읽을 수가 없는 그 기호를 왜 쓰는지 모르겠어 물론 우리가 답안지 쓸 땐 지장이 없지 그치 지장이 없어 지장이 없지만 어 뮤라고 이거 자 이렇게 보통 이렇게 씁니다 어 뮤라고 자 어쨌든 간에 뮤엔이 있고요 감마 엔이 있어 두 수열이 있는데 엔이 무한대로 가면 얘네들이 자 재밌는 거 D D D를 향해서 가 D를 향해서 가 오케이 자 D를 향해서 가고요 대신 얘네들이 D가 되면 안 돼 D가 되면 안 돼 왜냐면 우리가 리미트 어떤 AN이 알파가 된다라는 거는 내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수능에서도 원래 구분해 주는 게 좋아 내부적으로 두 가지 내용이지 어떤 내용이냐면 정말 정말 알파가 돼 그 다음에 알파가 될 일은 없어 대신 점점점점 접근해 가는 거야 여기서 알파가 되는 건 실질적으로 N이 무한대로 가기 전에 알파라는 값이 나온다는 뜻이야 그럴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실질적으로 알파가 나오지 않지만 점점점점 가까워지는 경우도 있어 이게 수학적으로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구분해 주는 게 좋아 근데 어쨌든 얘네들은 요렇게 되는 케이스를 배제하겠다는 얘기야 그치 배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얘네들 그 밑에 수식 때문에 그렇지 그치 자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 얘네들은요 실질적으로 D가 되는 건 아니야 그 내용이 얘네들 바로 μN이 D가 아니고 감마N이 D가 아니라는 얘기야 어떤 N에 대해서도 D가 나오진 않는다는 얘기야 점점점점 접근해 간다는 뜻이지 자 이렇게 만족하는 두 수열에 대해서 두 수열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이 얘기를 하고 있어 자 리미트 뭐 N이 무한대로 갈 때 근데 뭐 리미트는 쓰지 않을게 어차피 지금 선생님이 여기다 썼으니까 자 얘네들 뮤N 마이너스 D분에 F 뮤N 마이너스 D 그 다음에 한쪽 또 있지 어 그래서 여러분들 감마N에 대해서 똑같은 식을 썼어 썼어 어 우리도 쓸까? 그래 씁시다 자 감마N 마이너스 D분에 아이고 이거 F인데 빼먹었네 자 F 감마N 마이너스 F D 자 얘네들이 어떻게 된다? 같다 같다 자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되게 수열로 멋있게 얘기해놨지만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쓰지 않는 표현이야 사실은 잘 쓰지 않아 그렇지만 고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야 알아놓으십시오 어 왜냐면 여러분들 그럼 대학 내용인가요? 아 이걸 대학 내용이라고 하긴 좀 그래 그리고 분명히 한양대는 밝혔습니다 뭐라고 고등학생 가정 내에서 고등학교 과정 내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문제를 낸다 아 물론 그 말을 100% 믿어서는 안돼 대학교 내용을 낸다는 얘기가 아니라 수학이라는 게 여러분들 연속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어디서 탁 끊어서 여기까지 고등학교 가정 말하기 애매한 것들이 있어 있습니다 어 근데 어쨌든 간에 고등학교에서 노골적으로 쓰는 표현은 아니지만 아니지만 수열을 이용해서 수열 자체를 모르는 게 아니니까 아는 것들을 다 결합해 놓은 거야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들 F 어 Fx가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하자고 그 다음에 여기가 D야 근데 내가 뮤엔이라는 수열을 만들었는데 이 수열은 D로 가 가긴 가는데 예를 들어서 점점점점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근데 감마엔 같은 경우에는 감마엔 같은 경우에는 얘도 수열이야 내가 만들었어 D로 가 N이 무한대로 가면 D로 접근해 가 근데 이 감마엔은 예를 들어서야 이렇게 접근해 가는 거야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접근해 가는 거야 즉 어떻게 접근해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야 그거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야 내부적인 의미는 그 의미입니다 이왕 나왔으니까 알아두란 얘기야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고등학교 수학하고 최대한 연결을 시키면 이런 뜻이야 얘가 네모 얘가 네모야 그리고 네모가 어차피 D로 접근해 간다면 얘는 뭘 의미하게 될까 특별한 이유가 없는 나는 그치 F'D를 의미하게 되지 그치 얘도 일종의 네모로 볼 수 있고 얘도 네모로 볼 수 있는 거잖아 대신 이 네모에 하나는 m를 넣고 하나는 감마엔을 넣은 것 뿐이야 그치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배운 개념을 조금 더 수학적 다른 표현으로 표현한 거야 사실은 좀 더 진보된 표현인데 그 진보됐다는 의미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런 의미라고 근데 봐봐 여러분들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F'D가 딱 한 값으로 존재한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얘가 얘가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는 이 값이 존재해야 되고 이 값일 수밖에 없어 얘도 마찬가지야 이 값이 존재해야 되고 왜? X'D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값이 존재해야 되고 그게 존재한다면 얘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얘기를 써놓은 거라고 자, 그런데 그런데야 물론 염들이 제시문을 보면서 눈치를 못 채도 상관은 없어 근데 3번을 풀다가는 눈치를 채야 돼 이 내용의 의미 중의 하나를 숨겨진 의미 중의 하나를 눈치를 채야 돼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P이면 Q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자, 봐봐 내가 만약에 염들 뮤앤하고 감마앤이라는 걸 도입했다 도입했다 도입했는데 어? 얘네들이 같네 같네 같으면 이렇게 미분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어? 같으면? 그치 이건 보류야 보류야 수학에서 보류라는 얘기는 아닐 수도 있다 틀렸다가 아니야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 조심하십시오 아닐 수도 있어 아닐 수도 있어 아, 물론 다르면 다르면 땡큐지 왜? 이거이면 이게 성립하는 거지 이거이면 이거다 는 성립이 안 해 그치만 대우는 성립하잖아 어? 얘네들이 다르게 나와버렸네 그건 미분 가능하지 않겠지 그치 어쨌든 간에 염들이 조금은 조심해서 잡아야 돼 여기서는 물론 이 반대까지 아주 엄격하게 물어본 문제는 아니야 그렇지만 염들이 조금 조심해서 접근할 필요는 있다는 얘기야 선생님 근데요 왜 아니에요? 왜 반대가 아니에요? 이럴수야 여러분들 이럴 수 있잖아 알고 봤더니 여기가 D인데 D인데 보폭이 좀 다르긴 하지만 보폭이 다르긴 하지만 어? 이런 뮤엔도 이쪽에서 접근해와 그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감마엔도 보폭은 달라 접근해오는 방식은 다른데 결국 얘도 이렇게 접근해와 그럼 여러분들 봐봐 이쪽에 대한 보장이 없잖아 지금 선생님이 말하는 예시만 놓고 얘기한다면 어쨌든 여러분들 미분 가능도요 이런 분수 형태의 뭘 따지는 거야? 분수 형태의 극한을 따지는 거야 얘도 극한입니다 대신 이런 특별한 모양일 때는 우리가 미분 개수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렇다면 봐봐 자극한은 자극한에 대해서 둘 다 얘기하고 있고 우극한에 대해서 얘기가 안 됐다면 얘네 둘이 같다고 해서 얘가 여기서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어? 물론 이 형태의 극한값이 말할 수 없는 거잖아 물론 지금 선생님이요 이 문제와 관련한 데 대해 약간 넘어서는 내용까지 같이 포함하고 얘기하고 있어 조심해야 돼 왜? 나온 김에 그냥 관련된 거 여러분들이 그냥 더 공부를 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런 내용들 일부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도 포함되어 있는 문제라고 보는 게 좋아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이제 좀 본격적으로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와닿지 않으면 문제를 풀긴 풀었지만 그치 그냥 결과 내는 데만 급급하고 문제의 어떤 전체적인 의미나 문제끼리 어떤 연결성이나 이런 거 파악 못하고 있는 거야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의 문제의 의도나 연결성 세트성이라고 했지? 이런 것까지 제대로 파악해야 문제를 지배하는 겁니다 문제를 지배해야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더 명확해 보이고 그치 엑기스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야 필요 없는 얘기 안 하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자 소문항 1번 보시면요 a1이 2이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1 그 다음에 0 1 a1 자 이렇게 돼 있네 요거에 n제곱이 1 a n 0 1 이렇게 돼 있네 근데 여러분들 요 패턴은 거의 교과 중이라고 봐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얘네들 n제곱하면 여기 뭐가 나와 n a1 이렇게 나오지 보통 그치 자 근데 그거를 그냥 바로 결과적으로 뭐 구해내라 뭐 공식을 써서 구해내라는 의미는 아니고 어쨌든 간에 구하긴 구해야 돼 그치 구해야 됩니다 구하고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하시오 야 자 여러분들 뭐라 그랬어요 이런거 프리 제약 프리 제약형이야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하시오라는 말 그리고 선생님 얘기했지 수학적 기납법 되게 좋아한다고 학교는 되게 좋아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프리 제약형은 법이야 어기면 무조건 거기에 대한 점수는 다 날라가는 거야 그냥 날라가는 거야 감점이 아니야 저는 선생님 일반항을 점화식을 구해서 했습니다 필요 없어 왜 수학적 기납법을 통해서 구하라고 했는데 보여달라고 했는데 어쨌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뭐 반복 적용을 하든 반복 적용하는 걸 뭐라 그래 우리가 기납적 추론이라고 그래 수학적 기납법과 기납적 추론 요게 헷갈리는 친구들은요 선생님이 메가캐스트에서 관련된 내용을 어 공개특강으로 찍어놓은 게 있어 꼭 참고하십시오 헷갈린 친구들은 어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 점화식을 뽑아내도 좋고요 아니면 문제의도상 기납적 추론을 해도 좋아 몇 번 해보는 걸 얘기하는 거야 기납적 추론 그래서 여러분들 해보면 AN은요 EN이 나와 이 과정은 너무 쉽고 그냥 여러분들 수능 레벨이기 때문에 그냥 선생님이 그냥 터프하게 갈게 여기 요 부분만은 그래서 AN은 그냥 여러분들 EN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게 정말 맞다는 걸 어떻게 하라고 수학적 기납법으로 보여야 된다고 근데 이런 친구들이 있어 수학적 기납법을 보여달라니까 여기서 이렇게 보이는 거지 자 봐봐요 1A1에 0,1에 N 플러스 1제곱은요 1A1, 0,1에 N제곱 곱하기 1A1, 0,1이야 근데 문제에서 A1이 뭐라고 돼 있어? 그래서 A1이 1이라고 돼 있으니까 뭐 2를 뭐 집어넣는 거는 뭐 미리 집어넣어도 좋고요 뭐 나중에 집어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얘네들이 여기 지금 요렇게 되어 있으니까 얘네들을 좀 N이 포함된 어떤 AN 같은 걸로 쓴다면 이렇게 되겠지 1, AN 플러스 1 0,1이고요 그 다음에 조심해 여기로 들어간 거야 결국은 들어가는 형태가 되는 거야 문제에 써있으니까 자 그리고 얘는 어떻게 돼? 1 AN, 0,1 그 다음에 여기는 1, 2, 0,1이야 그래서 실제 연산을 해보면 어떻게 나와? 자 1 나오고 1 나오고 0 나오고 뻔하니까 여기만 자세히 하면 되지 자 행 열이니까 E 플러스 AN이 됩니다 그래서 어때? 어허 AN 플러스 1은요 AN 플러스 2에요 그래서 등 차수연입니다 그래서 중간 생략하고 결국 AN은요 초항 2 더하기 N-1 곱하기 D D도 2야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하면 EN 이렇게 나와요 하고 이거를 수학적 균학법으로 아는 친구들이 있어 왜 그런가 들여다봤더니 교과 제목에 수학적 균학법과 뭐 순서도 예를 들어서 교과학마다 좀씩 챕터 제목은 다르니까 수학적 균학법과 순서도 라고 해놓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점화식을 배워 점화식을 배워 그래서 얘네들도 잘 보면 알겠지만 N이란 거와 N 플러스 1이란 거 사이에 단계를 찾아간 거야 이렇게 접근하는 거를 정말 정말 좋게 좋게 아주 좋게 표현해도 얘네들은요 수학적 균학법에 물론 표현하기 나름이긴 한데 최대한 수학적 균학법과 유사한 표현을 한다면 균학법에 아이디어를 이용한 거야 즉 이거 자체는 수학적 균학법을 쓴 게 아니야 헷갈리면 안 돼 왜냐하면 수학적 균학법은요 딱 절차가 정해져 있는 수학적 균학법이라는 말 자체가 고유명서란 말이야 딱 절차가 정해져 있어 내용도 정해져 있고 N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를 때지 이를 때 일단은 결과를 미리 알고는 있어야 돼 추정하고 있어야 돼 보통 추정이야 아직은 증명이 안 됐으니까 옳은 결과를 미리 추정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N이 이를 때 보여야 돼 정말 맞다라는 거 그 다음에 N이 K일 때 맞다라는 전제하에 가정하에 N이 K 플러스일 때도 맞아 감을 N이 K일 때 보통 조건을 같이 활용해서 보여줘야 돼 절차가 정해져 있는 거라고 물론 대부분 친구들이 그렇게 알고 있겠지만 일부 친구들이 이 표현 때문에 헷갈려는 친구들이 있어 절대 그러면 안 돼 이건 수학적 균학법을 쓴 게 아니야 대신 N에서 N 플러스 1을 유도해 가는 식으로 갔기 때문에 수학적 균학법의 아이디어를 그냥 이용했다라고 얘기 정도는 해 그치만 수학적 균학법이라는 건 아니야 구분해 그래서 가끔 이렇게 쓰고 끝내는 친구들이 있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수학적 균학법 이런 게 여러분들 어렵지 않아 대신 수학적 균학법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뭘 의미하는 건지 명확하게 해야 되겠지 자 그래서 선생님이 1번을 지금 다 푼 건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들 전체적인 문제 분석과 내용 제시문 분석 그 다음에 1번 앞 1번 앞 부분까지 했습니다 일단 정리하고 이어서 계속 풀어보자 일단 정리합시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풀었던 금방 풀이 수학적 균학법의 아이디어를 이용했던 풀이는 전혀 의미가 없는 건가요? 일단은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의미가 없는 거야 하지만 수학적 균학법을 쓸 때 필요는 해 필요는 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가봅시다 최대한 모양 갖춰보자고 자 그래서 첫째 여러분들 일단은 이 얘기를 해야 돼 뭐냐면 추정된 결과 수학적 균학법은 잘 생각해봐 내가 어떤 걸 수학적 균학법으로 풀었더니 결과가 나왔어요 그럴 리가 없다 잘 생각해봐 수학적 균학법은요 일단 옳은 결과가 추정이 되어 있어야 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래놓고 그 결과가 옳다라는 걸 보이는 방법이야 즉 결과가 추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수학적 균학법을 통해서 문제를 풀었더니 결과가 나왔어요 절대 그럴 리 없다 물론 이런 결과는 나오겠지 옳다 옳지 않다 하지만 수식이 나오거나 이러진 않아 헷갈리면 안 돼 헷갈리면 안 돼 헷갈리면 안 돼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뭐 기납적 추리를 이용하던 상관없어 어쨌든 간에 AN이 EN이 된다라는 거를 다음과 같이 수학적 균학법으로 보일 수 있다 또는 보인다 또는 증명한다 해놓고 이제 증명이 들어가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 첫째 N이 1일 때 N이 1일 때는 어떻게 돼? 여기다 집어넣어 봐 어 A1은 2 곱하기 1 2 되어 성립한다야 그리고 여러분들 수학적 균학법 물론 이 문제는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N이 1일 때 실수할 리는 없어 근데 가끔 보면은 N이 1일 때 어떤 걸 수학적 균학법으로 보일 때 N이 1일 때 그냥 정말 실질적으로 비교를 하지 않고 N이 1일 때 그냥 공시가 대입해서 2인으로 성립하다라고 쓰는 친구도 있거든 안 돼 항상 물론 이 문제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 왜냐면 간단하니까 어쨌든 복잡한 문제에서는요 초학념들 그 보일 때는요 항상 얘가 실질적으로 정말 됩니다 라는 걸 티를 내줘야 돼 제가 실질적으로 비교했어요 지금 여기 선생님이 뭘 비교한 거냐면 이 A N에다가 N에다 1지 버너스 때의 결과와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A1이 2라는 거가 같다라는 걸 얘기한 거야 다시 한 번 실질적으로 내가 비교했음을 티를 내주십시오 어떻게 티내요? 밑줄 긁을까요? 안 되지 표현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자 한다고 가정하자 즉 무슨 얘기야? 그치? A K는 2K이다 그치? 그래놓고 어떻게 하는 거야? N이 K 플러스 될까? 자연스럽게 나오면 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얘기하면 될까? 여기서는 아까 점화식 뽑아내듯이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A 1 A K 플러스 1 0 1 그 다음에 1 A A1 아 이거 잘못 썼다 미안 자 아까 그거 그대로 이용하려면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이퀄 그 다음에 1 A K 0 1 그 다음에 1 A1 0 1 즉 무슨 얘기야? 여기서는 일단 선생님 이걸 이용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니지 이건 여러분들 애초에 나온 조건을 이용한 거 먼저 그 조건을 이용한 거 그 다음에 N이 K일 때도 이용이 돼야 된다 전혀 별개로 풀면 그거는 모양만 수학적 귀납법을 쓰는 것처럼 보인 거지. 사실은 사기를 친 거야. 조심해야 돼. 실질적으로 N이 K일 때의 조건이 이용돼야 돼. 가정된 조건이. 자 그럼 어떻게 이용돼요? 뭘 어떻게 이용돼? 갖다 대입하면 되지. 2K. 그 다음에 0, 1이고요. 얘는 정의에 의해서 A. 원은요. 뭐가 돼? 2. 그래서 0, 1. 그래서 여러분들 봐봐. 아까 선생님이 저만씩 유도하듯이 쓰는 거야. 그치?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요. 1, 1, 0하고. 자 요거랑 요거랑 여러분들이 조심하면 되지. 그래서 2 플러스 2K가 돼. 따라서. 따라서. 무슨 얘기하면 돼? 따라서. 자 A K 플러스 1은요. 요거니까 여러분들이 2로 묶으면 되지. 2K 플러스 1. 이 대므로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 성립한다. 이러놓고 이제 마무리 한 주만 하면 돼. 그러므로 수학적 귀납법에 의해서. 자 선생님은 주셨었는데 여러분들 답안제는 절대 이렇게 수, 점, 기 이렇게 쓰면 안 돼. 자 의해서 뭐가 된다? 그치. AN은 EN이다. 물론 이때 뭐 여러분들 N이 1 이상일 때 이런 거 써줘도 상관없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문제는 여러분들 어렵진 않아. 어렵진 않은데 대신 이것도 생각해야 돼. 그런데 지금 요 문제 대문항 1회는요. 1번, 2번 둘 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소문항 안에 또 문항이 두 개로 갈라져 있어. 즉 무슨 얘기냐면 바쁘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것도 감안해야 돼. 시간도. 난이도만 보면 안 된다고 그랬어. 시간이 절대적으로 다른 학교에 비해서 짧기 때문에 시간연들을 소모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모든 자연수의 N에 대하여 CN이. 자 CN이 어떻게 되어있냐면 EN 플러스 1분의 AN이야. 되게 멋있게 쓴 것 같지만 사실은 뭐야? EN 플러스 1분의 EN이야. 그치. 자 이래놓고 CN이 CN 플러스 1. 즉 계속 증가하는 함수한 얘기지. 아 수열이라는 얘기지. 자 그것을 보이고 그 다음에 리미트 CN이 C가 되는 그 C를 구하래. 즉 수령값을 구하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요거 어떻게 증명할까? 뭐 당연히 맞는 거야. 뭐 식도 복잡하지도 않고요. 그치? 자 근데 여러분들 어쨌든 부등식은요. 헷갈리면 부등식을 다루는 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소판단이야. 자 대소판단의 기본은 뭐니? 빼거나. 물론 빼면 뭐랑 비교해? 0과 비교라겠지. 그치? 뭐 어느 게 크다 작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나누거나. 이때는 누구랑 비교하면 돼? 그치? 1과 비교해. 또는 여기에 플러스 알파. 알파가 붙는 거야. 뭐여? 제곱을 한다든지. 그치? 그런 것들. 어쨌든 기본은요. 대소판단의 기본은 이 두 가지야. 변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선생님 생각에는 이런 방법도 좋을 것 같아. 정말로 빼보는 거지. 빼보고 얘가 양수라는 것만 보이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요. 얘는 어떻게 되니? 자 2N 플러스 3인가? N자리에 N 플러스 2 들어가면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AN 플러스 1 빼기. 자 2N 플러스 1분의 AN. 그런데 이게 뭐가 되니? 2N 플러스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2N 플러스 1분의 2N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다루느냐? 그건 여러분들 편할 대로 하시면 됩니다. 편할 대로 하시면 돼. 대신 하기 전에 선생님이 숫자 혹시 잘못 쓴 거 없나 보자. 없는 것 같지? 그치? 자 대신 뭐 전체 통본보다는 이런 형태는 여러분들 가분수지? 차수가 같잖아. 위아래가. 그치? 자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분리를 좀 해보면 얘는 3 마이너스 1. 얘도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하면 뭐가 되냐면 1 빼기 2N 플러스 3분의 1이고요. 빼기 1 빼기 2N 플러스 1분의 1이야. 그래서 1은 사라지고 사라지고 자 계속 위로 올릴게. 위로 올릴게. 여러분들 2 어 요거 2N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2N 플러스 3분의 1입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 이제 얘네들 각각을 비교해도 돼. 결국 얘네들 대수 비교가 얘네들 대수 비교로 바뀐 거지.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통분할래요. 해서 통분해서 2N 플러스 1, 2N 플러스 3. 그럼 여기 2N 플러스 3 빼기 2N 플러스 1이 나오겠지. 그럼 실제로 빼면 얼마야? 2야. 그래서 중요한 건 양수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이왕이면 학교는 뭘 바라는 거야? 숫자 몇 번 써본 다음에 봐봐요.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 수학적 모양을 갖추길 바라는 거야. 물론 스님처럼 계산 과정을 다 안 써도 돼. 왜? 여러분들 4층 연설하는 거 보고 싶어 하지 않아? 물론 이건 안 돼. 이거 딱 쓰고 해보면 알겠지만 0보다 크다. 이건 안 돼. 이건 너무 터프하게 가는 거고. 그치? 자. 여기 선생님들이 엑기스식 정도만. 요거 쓰고 요거 쓰고. 스님 봤을 때는 요 정도 쓴 다음에 요 정도.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들 가정도 될 수 있으면 학교가 원하는 좀 수학적인 절차를 제대로 밟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게 좋아.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CN. CN의 그 리미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CN. 어. CN인가? CN은요. 어쨌든. 2N 플러스 1분에 2N이잖아. 그치. 물론 답은 누가 봐도 1이야. 1인데.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위아래를 뭐 N으로 나눈다든지. 요거 정도는 해주면 좋겠지. 왜? 어쨌든 뭔가 구분해서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위아래를 여러분들이 2로 나누면요. N. 어. 2N. 2N으로 나눌까? 뭐. 그건 편할 때로 하십시오. 자. 2. 2. 플러스 N분에 1 해서 1이다.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지. 뭐. 어려울 이유가 없어.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2번 보시면요. 자. 2번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야. 그러면 이제 2번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BN이 BN 플러스 1. 즉 무슨 얘기야. 얘는 감소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3번 문제에 영향을 좀 주는 내용이다. 그치. 세트성도 잊지 마시고. 자. 일단 1번 말도 정리하고요. 1번 이렇게 풀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2번은 좀 빨리 풀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일단 1번 정리합시다. 2번 정리할 텐데 2번 어쨌든 여러분들 소문항 안에 문제가 3개야. 잊으면 안 돼. 일단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BN, BN 플러스 1이 감소한다는 거. 수학적 기납법. 수학적 기납법이야. 1번하고 틀려. 자. 수학적 기납법으로 보여야 되고요. 일반항 구해야 되고. 리미트 BN 이퀄 B. 이렇게 각각 질문했다는 얘기는 채점을 각각 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중에 쉬우니까 터프하게 가야지. 이러면 안 돼. 될 수 있으면 다 충실하게 가야 돼.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수학적 기납법을 이용해서 BN과 BN 플러스 1이 감소하는 거. 이렇게. 자. 물론 이 문제는 착한 문제야. 왜? 수식으로 줬잖아. 가끔은 문제를 이렇게 말로 내. BN이 N이 증감에 따라서 감소한다는 거를 수학적 기납법을 이용해서 증명하시오. 이런 식으로. 내면은 여러분들 뭐 큰 차이가 있어요. 이럴 것 같지. 근데 실제로 고대에서 유사한 형태의 질문이 나온 적이 있어. 학생들 뭐 이렇게 수식으로 안 좋아지니까 난리도 아니었어. 정신 차려야 돼. 그래서 문제 풀 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얘도 마찬가지야. 첫째 N이 1일 때. 자. 선생님이 N이 1일 때는 뭐 조심해라. 실질적으로 보였다는 걸 T를 내라. 제발. 그래서 B1은요. 문제에서 얼마냐면 2야. 그 다음에 B2는 점화식 있잖아. 그치. 점화식 이용하면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 2분의 2 플러스 1. 임으로. 그치. B1, B2가 성립한다. 물론 수행하고 조금 표현은 달라져도 상관이 없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봐봐. 일부러 T를 내라는 얘기야. 오케이. 뭐 밑줄 그거나 그게 아니라. 딱 읽어봤을 때. 어? 얘 정말 비교했네. 이렇게 알 수 있게. 자. 그 다음에 N이 K일 때. 자. BK. 그 다음에 BK 플러스 1. 이라고 가정하자. 가정하자. 자. 그래놓고 여러분들 예상은 미리 해야 돼. 왜냐하면.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N이 K 플러스 1일 때 이게 성립해야 된다. 이렇게 서술하는 친구도 있는데. 뭐. 그 서술 자체가 틀린 건 아니야. 그렇지만 여러분들. 교과서 수학적 개납법 보면요. 그렇게 서술을 안 해. 자연스럽게 나오게 하지. 일반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보유가 되는 걸 미리 예상을 하면. BK 플러스 1하고 BK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어. 이 모양 만들어야 되는구나. 그럼 이거 만들기 위해서 얘도 결국 뭐야. 대수판단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자고. 자. 이때 염들이 BK 플러스 2와 빼기 BK 플러스 1의 부호를 조사자인 식으로 가는 거야. 물론 우리의 희망은 뭐야. 음수. 음수. 감소하는 거니까. 그치. 자. 그래서 이때 염들 이것만 이용하는 건 아니지. 당연히 문제 있는 조건도 같이 이용하는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들 문제 있는 조건 점화식이지. 다시 써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지. BN 플러스 1은요. 2분의 1 BN 플러스 2분의 1이야.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활용하면 얘네들 이렇게 되겠지. 자. 얘는요. 2분의 1. B. 뭐 묶지 맙시다. B. K 플러스 1.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고요. 빼기. 자. 뒤에 건 2분의 1. BK. 왜? 이렇게 한 단계 내려와야 얘랑 비교할 거리가 생기지. 그치. 이용할 거리가 생기는 거지. 자. 플러스 2분의 1인데. 자. 얘네들은. 그치. 날라가겠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 묶으면요. 2분의 1. BK 플러스 1. 마이너스 BK가 됨으로 해서 음수이다. 대신 선생님이 따로 서수는 않겠지만 이제 뒤에 서수 알겠지. 자. 그래서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 수학적 기납법에 의해서 N이 1 이상의 자연수 1 때 뭐가 성립한다. 그치. 요식이 성립한다 해서 마무리 좀 져주는 게 좋아. 자. 그래서 여러분들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했고요. 이제 일반항 구해야 돼. 근데 일반항 구하는 거 모를 리가 없어. 교과과정상의 내용이니까. 대신 여러분들 보면은. 아 요거를 막 그 우리가 기법으로 알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막 설명을 하더라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봐봐. 이거 양변에 어떤 수를 빼야 돼. 근데 어떤 수를 빼? 수령값이라고 가정했을 때 나오는 값. 즉 여기다 베타 집어넣고 베타 집어넣고. 그래서 막 정리하면 베타는 1 나온단 말이야. 그 2를 빼주는 식으로 정리를 하지. 그치. 근데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들. 왜? 식의 정리는요. 개인적인 능력으로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식을 정리했는데. 어? 이게 돼.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와. 그럼 인정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이 있으면 이렇게 쓰면 돼. 그냥. 주어진 점화식의 양변에 1을 빼자.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 거야. 그러면. 자 요렇게 되고 2분의 1로 묶이면요. bn-1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그러면. 얘 의미. 무슨 뜻이야? 자. bn-1이라는 수열은 등비수열이다. 등비수열이다. 물론 이제 공비는 2분의 1이고요. 초항은 b1-1이겠지. 그치. 그래서. 자. bn-1은. 초항. b1-1. b1이 근데 얼마였어? 2였어. 여기가 1이 되겠지. 그 다음에 공비. 2분의 1의 원과 n이 다 n-1제곱. 그래서 bn으로 정리하면. 자. 2분의 1의 n-1제곱 되고. 넘어가서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일반항 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limit bn 이퀄 b를 구하래.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치. 그냥. 얼마입니다 하고 바로 답만 쓰지 말고. 좀 자세히 써주면 되지.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러분들 뭐야? 2분의 1의 n-1제곱은 0임으로. 0임으로. 자. limit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즉. limit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2분의 1의 n-1제곱. 플러스 1은 뭐가 된다? 그치. 1이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2번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 여러분들이 파악만 잘하면. 그 이후 과정은 사실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시간 싸움이라고 봐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봅시다. 자. 3번 함수 fx가 x의 절대값이 1 이하일 때는 x의 제곱이네. x의 제곱이네. 그래서 그래프를 대략 구해보면. 마이너스 1, 1. 여기서는 여러분들. x의 제곱.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x의 절대값이 1초가일 때는. 1초가일 때는 어떻게 되나. 그치.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선생님이 일부러 이렇게 티를 낸 거야. 즉. 뭐 사실 얘네들은 연속이기 때문에 사실 큰 문제는 없지만. 어느 식을 따른지 선생님이 그냥 구분해서 표현한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고요. 자. 얘도 질문이 염들. 좀 다양해. 다양해. 자. 일단 뭘 물어봤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f, cn.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f, bn이야. 근데 물론 우리가 이건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뭐냐면. 얘도 cn도 1로 가고 bn도 1로 가. 이게 여러분들 1번하고 2번의 결과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1입니다. 라고 해서 f1은 어차피 이쪽이 따니라 이쪽이 따니라 똑같은 1이네요. 해서 끝내면 안 돼. 왜냐하면 하나하나 질문한 거는 어쨌든 간에 수학적 모양을 최대한 잘 갖추는 게 좋아. 그래서 여러분들 상대적으로 문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한양대 문제가 시간 때문에 난이도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변별력이 있다라는 거야. 어떤 과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표현을 해주냐 가지고 또는 어떤 수학적 도구를 이용해서 설명하냐 가지고 변별력이 생겨. 변별력이 꽤 높은 겁니다. 더구나 시간까지 짧기 때문에. 오케이. 그 다음 여러분들 문제 시간도 제지 않은 상태. 또 내가 어떻게 표현해야지까지 고민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가 심례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최대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잘 기억해 살려봐. 여러분들 cn의 식을 알고 있잖아. 그치 cn의 식을 알고 있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다 추가적인 설명을 한다면 cn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1번에서 나와 있다시피 어때? 증가함수라고. 증가함수란 말이야. 즉 cn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cn은 1로 가긴 가. 근데 어때? 증가하면서 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cn은요. cn의 값은 어떻게 돼? 얘의 값은 1보다 작아. 즉, 여기 파란색 부분이야. 즉, 여기 파란색 부분이야. 그러니까 뭐야? 함수도? 그치. 이렇게 돼야지. 즉, 선택되는 fx의 가차가 x의 제곱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쓰임이라면 이 설명한다. 이 설명하고 나서 이제 fx가 x의 제곱이니까 cn의 제곱이 되는 거야. 좀 더 구체적으로 쓰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cn이 뭐였니? 2n 플러스 1분에 2n 플러스 1분에 2n 이거의 제곱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 정도는 선생님이 봤을 때는 간단하게 계산해도 될 것 같아. 그래서 뭐야? 그래서 1이다. 오케이. 자, 이 결과를 모르는 게 아니야. 근데 그냥 너무 직관적으로 어? 따다닥? 1일 수밖에 없네?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야. 잘 생각해봐. 학교가 뭘 원하는 건지. 자, 마찬가지야. 자, 여러분들, 이 bn은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bn은 1로 가. 근데 bn은 무슨 함수야? 감소하는 수혈이었다고. 그치. 감소하는 수혈이었단 말이야. 그 얘기는 1보다 크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값 bn은요. 1보다 큽니다. 절대값 안 붙여도 되긴 되는데 양수니까. 양수인 거 뻔하니까. 근데 어쨌든 선생님이 절대값을 붙인 건 얘네들 형식에 맞춰준 것 같아. 최대야. 그래서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는 그대로 bn이 되는 거야. 왜요? 1보다 큰 경우에는 그치. y는 fx 함수 fx는 x였으니까. 이거 선생님이 잘못 붙였구나. 절대값 x로 봤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해서 다룰 필요가 있겠지. 이거 여러분들 보고 뭐라고 했겠다. 왜냐하면 지금 문제 초점이 이쪽에 몰려있기 때문에 선생님도 크게 신경 안 쓰고 봤어. 자, 이렇게 되겠지.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부분 이 부분도 살려줘야 돼. 자, 그러면요. 리미트 bn이 뭐였어? bn이 구했잖아. 아까 여러분들 2분의 1에 n-1 플러스 1이란 말이야.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래서 1이야.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엉뚱한 답변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개를 비교해야 돼. 물론 이렇게 이래서 갔다라는 얘기 해주시면 되고요. 마무리 해주시면 되고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cn분의 cn-c분의 fcn 마이너스 fc 그 다음에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bn-b분의 fbn-fb를 비교 설명하고 비교 설명하고 앞에서 벌써 여러분들 파악이 어느 정도 된 거야. 그치? 얘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여러분들 이거는 1이야. 고민할 필요가 없어. 왜? 극한값 자체잖아.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는 자, 리미트 자, cn cn은 여러분들 뭘로 봐야 돼? cn은? 1보다 작다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함수식 자체가 x의 제곱이라고 그래서 얘네들이 cn 마이너스 1분의 그 다음에 f cn도 cn의 제곱 마이너스 이건 1이니까 이렇게 봐야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얘네들은요 리미트 약분 되니까 약분 되니까 cn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얘네들이 e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지. 왜? 얘네들 봐봐. 이게 수렴한다고 아까 했잖아. 여기서 새롭게 cn을 복잡하게 갈 필요가 없어.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가제시문이 이용되는 거야. 얘가 수렴하고 상수를 더했을 때 어떻게 된다? 그치. e라고 쓰기 좀 불편하면 1도하기 1이라고 쓰면 되잖아. 그치? 같은 얘기긴 한데 가의 모양 제시문 가의 모양을 최대한 따른 거야. 자, 마찬가지지. 얘도. 자, 얘는 선생님이 일부러 지금 주황색을 주황색, 파란색 뭐 맞추는 건지 알겠지? 그치? 자, 그래서 여러분들 리미트 자, n인 무한대로 갈 때 얘도 마찬가지야. bn 마이너스 1분의 자, 얘는 요거는 어차피 얘도 1이니까 그치? 어, 1이 되고 여기는 자, 함수가 뭐라고 요거 y이골 x를 따르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bn 그래서 전체가 그냥 바로 약분 돼. 그래서 뭐야? 1이다. 자, 어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두 개를 비교해서 설명하는 거야. 그치? 비교해서 설명. 사실 설명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 가정 자체가 설명이지. 자, 비교해서 설명하고 x 이콜 c에서 함수 fx의 미분 가능성을 제시문 나의 관점에서 나의 관점에서 자, 보여야 되는데 여기서 c야 어차피 1이니까. 그치? 1이라고 얘기해주기 싫어서 그러는 거지, 지금. 자, 그래서 여기에서 얘도 미분 가능성 잘 봐봐. 일단 요 위에꺼 요 위에꺼는 여러분들 잘 봐봐. 요거라고 요걸 따라가는 거야. 이겁니다. 즉 자극한에 그치? 자극한에 또는 자, 미분 개수를 합시다. 더 정확하게 하면 자, 미분 개수지. 자, 선생님들 왼쪽 자, 미분 개수에 해당되는 거야. 어디에서? x이골 1에서 그 다음에 얘는요. 자, 얘는 어떻게 돼? 여기서 오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얘는 우, 미분 개수에 해당되지. 근데 미분 개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미분 개수가 존재한다는 얘기가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니까 미분 개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같아야 되는데 그치? 자, 미분 개수를 따질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데 그중에 하나가 선택된 거야. 얘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같아야 미분 가능하지. 가능한데 서로 어떻다? 2하고 1로 다르다야. 그래서 어떻다? 미분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우리 평상시에 알고 있던 또는 낮의 심에 나왔던 내용을 거꾸로 이용한 거지. 대우를 이용한 겁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낮의 심에 대한 대우 얘기를 해도 돼. 그치? 이렇게 우, 자가 다른 경우 또는 다양한 미분 개수를 따지는데 그 미분 개수 같은 값에서 따지는 미분 개수를 다르게 따졌더니 다르게 나오는 경우에는 미분 가능하지 않다. 낮의 심에 대우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도 돼. 자, 그래서 얘네들 대문항 1번 얼핏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아니야. 그치? 대신 어떤 표현을 할 것이냐 여기에 초점 맞춰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 그 다음에 그 3번 같은 경우에는요. 1번, 2번을 통해서 얘네들이 어쨌든 문제에서 요구하는 의미를 좀 제대로 파악하는 게 필요해. 오케이? 그 다음에 얘네들 여기 초점 맞추지 마. 문제는 여기야. 그치? 자, 그래서 얘네들 대문항 1번 이렇게 정리하도록 합시다. 자, 얘네들 대문항 2는 1차 변환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거의 행렬 문제라고 봐도 거의 상관이 없어. 자, 그래서 얘네들 일단 낮의 시문은요. 1차 변환하고 행렬하고 연결하는 거 그래서 얘네들 교과 과정 내용 설명한 거고 그 다음에 오히려 문제의 실질적인 조건은 가제 시문이라고 봐야 되겠지. 자, 그래서 대신 이제 수능에서 배웠던 것까지 같이 결합해서 한번 분석을 먼저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일단 얘네들 가에서 a 플러스 b는 e e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어떻게 배웠어? 자, 알파 a 플러스 베타 b 플러스 아, 이퀄 자, k 이퀄 k 이퀄 로 나오면 얘네들은요 교환법칙이 가능해. 즉 무슨 얘기냐면 a, b는 ba야. 왜요? 왜요가 아니라 얘네들 그냥 예를 들어서 b를 정리해. b로 정리해. b로 정리한 다음에 그 b를 여기다 대입을 해봐. 그러면 자, b로 대입하면 b는 e하고 a가 섞인 1차식이 되겠지. 거기다 a를 곱했단 말이야. 당연히 이제 a에 대한 식만 돼. 단위행렬 e는 어차피 영향 안 주니까. 그래서 둘 다 a의 2차식이 되기 때문에 같은 식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수능 레벨에서는 당연히 맞는 거야. 물론 여기는 논술이니까 그렇게 쓰면 안 돼. 선생님 지금 뭐하는 거예요? 미리 얘네들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판단을 먼저 하자. 님이 판단을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4이야. 근데 여러분들 당장 이것만 봐도 이 두 개만 가지고 따져도 자, 이거 보니까 얘를 제곱하고 얘를 제곱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아? 그치? 한번 제곱해보자고. 제곱해보자고. 그래서 여러분들 제곱하면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원래는 ab 플러스 ba를 써야 되는데 근데 ab하고 ba가 같으니까 eab를 써도 돼. 자, 그게 이거 제곱하면 4이야. 자, 이제 여러분들 이식에서 이식을 빼보자고. 빼보자고. 빼면 어떻게 돼? 그래서 결국은 요게 ab가 0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요것만 보고도 나오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은 스님이 이렇게 분석한 거 분석한 거에 일부가 이제 활용이 되겠지. 그치? 어,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대신 이건 조심해야 되는 게 가끔 이제 이런 걸 해주면은 1번, 2번, 3번 답변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먼저 쓰는 사람이 있거든. 절대 안 된다. 여러분들 채점은요. 소문항별로 하는 거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느 소문항에도 들어가지 않은 답안이 있으면 안 돼. 즉 여러분들이 대문항 이 답안을 쓰는 데다가 소문항 1, 2 이렇게 쓸 거 아니야. 근데 그거 이전에 어떤 풀이가 오면 이건 인정 안 돼. 사소하지만 조심해. 몰라서 그런 거 하는 친구도 있단 말이야. 왜냐하면 이거는 여러분들 1, 2, 3하고 상관없이 그냥 보편적으로 맞는 거잖아요. 필요할 때 쓰는 거야. 어디 1번, 2번, 3번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답안은 인정 안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필요했다면 1번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1번에서 필요하겠지. 그치. 자, 그래서 1차 변환 F가 역변환을 가진다는 얘기는 뭐 의미에 자, 1차 변환 F가 역변환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1차 변환에 해당되는 F에 해당되는 행렬 A가 그치.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역행렬이 존재한다. 이 얘기야.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도 그냥 서술하면 돼. 교과 과정이니까. 자, 그러면 그러면 A의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봐봐. 지금 이제 이 과정 해줘야지 여러분들. 이 과정 거쳐줘야지. 그치. 이 과정 거쳐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아, 결국 1번에 들어가는구나. 1번에 들어가는구나. 자, 그래서 여러분들 A, B가 0이라는 걸 만들어줘야 돼. 근데 문제가 있어. 선생님 얘기했잖아. 이거 그냥 여러분들 선생님이 수능에서 풀듯이 이렇게 쓰면 된다고? 안 된다고. 그럼 뭐만 하나 더해 자세히 해주면 되느냐? 이 부분만 자세히 해주면 돼. 이 부분만. A, B가 B, A다. 이것만 자세히 해주면 돼. 그러면 A, B가 B, A인 거 알았으면 이거는 여러분들 금방 선생님이 풀었던 요거 제곱해서 빼는 거는 써도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한다? 그치. 고민하지 마시고요. 가의 첫 번째 식에서 B로 정리를 해. B는 자, 2, 2 마이너스 A다. 그래서 여러분들 A, B는 뭐야? 앞에다 A를 곱했으니까 A, 2, 2 마이너스 A고요. 식 정리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B, A는 이 B에다 D에다가 A를 곱한 거니까 E, 2 마이너스 A에다가 그치 A를 곱한 거야. 이렇게 그래서 각각을 정리한 다음에 어, 같다. 그래서 A, B는 B, A다. 얘기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요것만 수능렙에서는 그냥 우리가 어, 따지지 않고 같아. 이렇게 가지만 여기서는 그치 그렇게 쓸 수는 없다고 가정을 꼭 보여주십시오. 가정을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결국 어, 요거 이후에 A 플러스 B 이퀄 2의 제곱을 해주고 그래서 정리해서 뭘 뽑아내라? 그치 A, B는 0이다. 그런데 A가 역행렬이 존재한다. 무슨 뜻이라고 했어? A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뜻. 그치 역행렬이 존재하는 건 써먹으라는 얘기야. 그래서 역행렬을 적용하면 B는 0이 돼. B가 0이 되니까 어때? A는 2, 2야. 음, 그래서 A는 2, 2가 된다. 간단하지? 그치? 음, 자, 그래서 1번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얘도 여러분들 1차 모이는 수술처럼 약간 응용된 문제라고 봐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행렬과 관련된 연사들을 할 수 있느냐?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요. 1차별한 F가 점 1, 0을 1, A로 자, 1차별한 F니까 여기에 대응하는 행렬 A가 있겠지. 이걸 여러분들이 사실은 성분을 다 쓰고 해야 돼. 다 쓰고 해야 되는데 다행히도 다행히도 자, 1A 그 다음에 행렬 순거가 1, 0을 집어넣었을 때 이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다행히도야. 다행히도 여기는 그대로 1A야. 여기는. 근데 여기는 결정이 안 돼.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어떤 기호를 써도 상관이 없어. 뭐 X, Y를 써도 좋고요. 뭐 ST 뭐 이런 걸 써도 괜찮아. 알파베탈을 써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ST를 구해주는 식으로 뭔가 가야 되겠지? 자, 그런데 문제는 이때 얘가 만족하는 조건을 물어봤다고. 만족하는 조건. 근데 여러분들 봐봐. 이 상태에서 그냥 지금 맞춰서 써놓은 거란 말이야. 근데 만족하는 조건을 따지려면 얘에 대해서 뭔가 더 논해야 된다고. 논해야 된단 말이야. 그 논해야 될 거리를 여러분들이 놓치면 이 문제는 안 풀리는 거야.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그치? 가재 시문에 나오는 요 조건은요. 소문항 전에 나온 거지. 문제 전체에 걸리는 조건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 대신 A에 대해서만 우린 놀아본면 돼. B가 안 나와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치. 두 개를 결합해서 여러분들이 A의 식을 뽑아내면 되는 거야. 선생님, 근데 A, B가 0인 거 뭐 이런 거 이용하면 안 되나요? 안 되지. 안 되지. 그거는 1번에서는 여러분들 F가 역변환이 있다는 보장이 있었잖아. 근데 여기는 전혀 상관없는 거잖아. 조심해야 돼. 여러분들 문제 전체에 공통적으로 걸리는 조건 여기서는 가야. 가. 가재 시문 하고요. 소문항마다 걸리는 조건 구분해야 돼. 막 섞으면 안 돼. 1번에서는 F가 역변환을 가져. 그게 소문항만의 조건이야. 2번에서는 F가 1,0을 1,A로 옮겨. 이게 소문항만의 조건이야. 구분 잘해. 섞이면 망하는 거야. 자, 어쨌든 그럼 여러분들 가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건 A만이니까 B로 정리해보자고. 그럼 B는 뭐야? E, E 마이너스 A야. 그리고 우리한테 어떤 인식이 더 있었냐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요. 자, E 이게 있었어. 집어넣고 보자고. 그래서 A제곱 플러스 자, 이거 그대로 집어넣어서 제곱해서 쓰자.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A 는 4A야. 자, 그 다음에 2로 나눌 수가 있네.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2A는 0이 됩니다. 또는 A제곱은 2A 이렇게 해도 되겠지. 자, 왜냐하면 만족하는 조건을 논하려면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ST를 결정을 못했잖아. 이렇게 쓰기는 물론 ST가 2미로 다 되더라. 그러면 놔둬야 돼. 놔둬야 되는데 여기서는 뭔가 아직은 못 건드린 것 같잖아. 그치? 그 못 건드리는 또는 아직 뭔가 우리가 하지 않은 거. 그치? 그게 바로 이거지. 이걸 만족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뭐 방법이 없습니다. 해야지. 대신 이제 성분으로 할 생각을 못했다면 이 문제는 여기서 더 이상 나가지 않고 답보 상태에 머물겠지.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자꾸 고민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 어쨌든 여러분들 a제곱에서 마이너스 2a를 빼자고 실제로 해보자고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a제곱을 먼저 하면요. 1sat니까 자, 계산을 하면 자, 이렇게 되니깐 행렬이지. 1 플러스 a, as, ok. 그 다음에 행렬이니깐 s 더하기 st ok. s 더하기 st 그 다음에 행렬이니깐 a 플러스 at 그 다음에 행렬이니깐 as 더하기 t제곱 이렇게 되겠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다가 e 1sat를 아예 빼자고 어 선생님은 이제 공간을 아끼기 이렇게 한거고 여러분들은 어 실제로 따로따로 해줘야 되겠지. 아니면 한꺼번에 써도 돼. 여러분들 요거를 적용하면 왜냐면 사측연상까지 하는걸 보고싶어 하지 않아. 교수님들은 그치? 자, 요렇게 됐을 때 얘를 여기에 적용하면 하나 해서 바로 써도 되시. 여러분들은 선생님은 같이 빠져가는 거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 봐봐. 여기다가 어 요거 두배 뺐으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 마이너스 2니까 뭐야? as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래서 결국은 as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es를 빼. 그러니까 st 마이너스 s야. st 마이너스 s.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야. ea 빼. ea 빼니까 at 마이너스 a야. at 마이너스 a가 되고요. 여기도 마이너스 et를 빼니까 여기는 뭐 방법이 없네. 이렇게 써야지. 근데 얘가 뭐가 된다고? 0, 0, 0, 0이 돼야 된다고. 됐지? 그래서 여러분들 조건이 4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건 정리해보면 as는 1이 돼야 되고 그치? 0이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여러분들 s로 묶이네. s t 마이너스 1은 0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야. a로 묶이네. t 마이너스 1은 0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봐봐. as는 1이었어. 어? 이거 t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이 돼야 되네. 일단 이렇게만 쳐다봐서 감 잡히지. 그치? 자, 그래서 얘는요. 대신 여러분들 이 3개가 만족하니까 이렇게 가면 안 돼. 원래는 이 중에 하나를 잡아서 이제 푸는 거야. 근데 가장 간단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가 0이니까. 그치? 얘가 제일 간단하네. 그래서 t는요. 1입니다. 아니면 뭐 이걸로 출발해도 돼. 뭐 상관없어. 어쨌든 모서만 얻게 나오면 돼. 어? s가 0이거나 t가 1이어야 돼. 근데 s가 0이면 어? 모순이야. 그치? s가 0이면 말이 안 되잖아. 어떤 걸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t는 1이야. 그치? 요게 낫겠다. 요게 제일 예쁜 것 같아. 자, t가 1이고요. t가 1이니까 얘네들은 다 자동 성립이야. 됐지? 됐지? 어? 선생님, 그면요. 남는 거 이거 하나인데 s를 결정하기가 애매하네요. 근데 a는 써도 되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s는 뭐가 돼? s는 a분의 1이 됩니다. 아하. 그러면 행렬 a가 결정이 되네. 그래서 선생님들 행렬 a는요. 1a. s가 a분의 1이었나? 그치? 그 다음에 t는 1이었어. 이렇게 되는 거야. b는요? 자, b는 여러분들 써 있잖아. e에서 a를 빼면 돼. 그치? 그래서 e에서 a 이거 빼면 1이 되겠다. 그 다음에 여긴 0에서 이걸 뺐으니까 마이너스 a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야. 마이너스 a가 되겠네. 그 다음에 여기는 e에서 이걸 빼니까 1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a, b가 이렇게 결정이 돼. 스몰 a로 다 결정이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행렬 a와 b의 쌍을 구했어. 근데 실수 a가 만족해야 될 조건을 말해달래. 선생님 잘 안 보이는데요? 그리고 딱히 보니까 a가 만족 뭐가 안 되는 거 없는 것 같은데요? 그치? 안 되는 거 없어. 없는데 다만 다만 얘네들이 정의가 되기 위해선 얘네들이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a가 0이 아니다만 그 외의 조건은 필요가 없는 거지. 그치? 다른 제한이 안 걸리잖아.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a가 0이 아니라는 얘기만 해주면 되고요. 왜? 0분의 1은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무한대가 아닌가요? 아니 그건 극한이고 실제로 값을 0을 분모에다 놓으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실제로 a하고 b 결정되고요. 그 다음에 a가 0이 아니라는 거는 이제 결과적으로 보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선생님들 1번, 2번 꽤 복잡한 거 아니야? 할 만하지? 대신 실수 없이 좀 빠르게 하는 게 필요할 거야. 그리고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항상 근거 요걸 좀 조심하자고 자, 그래서 선생님들 정리합시다. 자, 여러분들 3번 풀 텐데 2번에서 느꼈을 거야. 2번에서 가볍게 몸을 풀고 3번이 좀 더 복잡해.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행렬 연산과 관련해서 물어보는 것 같은데 결국 연립방정식을 풀 수 있는지까지 같이 물어보는 문제지. 여러분들 모의 논술 문제지만 선생님 봤을 때 문제는 굉장히 잘 만든 거야. 잘 만든 문제는 여러분들 거기에 걸맞게 자기 실력 늘려서 잘 풀어야 되겠지.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3번도 1,0을 1,0 그 다음에 행렬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뭘로 옮겨? e하고 b로 옮겨. 1,0이잖아. 그치? 여긴 여전히 몰라. 그래서 얘도 똑같이 st입니다. 자, 근데 얘는 e가 되겠네. 그 다음에 여기는 b가 되겠네. 됐네. 자, 그래서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요. a만 구해주면 요게 a니까 a만 구해주면 b는 뭐다? ee-a다.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야. a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a는 a의 제곱 마이너스 2a 는 0이라는 조건을 만족해줘야 된다. 대신 스위미와 계산을 어쩔 수 없이 같이 하는 거니까 다 쓰지만 계산의 염두리 요령껏. 왜? 이렇게 결정된다고 얘기를 해주고 주어진 식에 대입해서 정리하면 하고서 바로 써도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요 e, s s, b, t 그리고 얘도 될 수 있으면 s하고 t를 결정해야 돼. b는 남겨둬도 돼. 오케이? 자, 근데 염두리 여기서는 약간 추가적으로 염두리 어떻게 상황에 대처하는지도 같이 묻고 있다. 자, 일단 염두리 어쨌든 계산을 해보면 자, 요거 계산이니까 4 마이너스 아, 플러스구나. 플러스 s, b, s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자, 요렇게 되니까 e, s 더하기 어, t, s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도 마찬가지야 e, b 플러스 b, t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b, s b, s 어 더하기 t제곱 오케이 근데 우리는 여기서 끝내면 안되고 두배 또 해야지. 그치? 빼기 e, a를 해야 되니까 4 e, s 어 e, b e, t 요걸 빼줘야 돼. 어디서? 여기서. 그치? 그래서 아예 우린 결과만 쓰자. 대신 답안지는 여러분들이 요런 것. 대신 이 가정을 안 거쳐도 된다. 답안지는. 가정은 거치는데 답안지는 쓸 필요까지는 없다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마저 정리를 하면요. 어 요식이 4를 빼니까 여기는 어 b, s만 남겠다. 그치? 자, 그래서 b, s만 남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e, s를 빼니까 t, s만 남네. 그치? t, s만. 어 은근히 간단해. 은근히 간단해. 그치? 어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야. e, b를 빼니까 b, t만 남네. b, t b, t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는 e, t를 빼니까 여기서도 e, t 이렇게 되겠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얘가 뭐가 돼야 된다? 0, 0, 0, 0. 그래서 다 0, 0, 0이니까 한번 써봅시다. b, s는 0이고요. t, s도 0이고요. b, t도 0이고요. 그 다음에 b, s가 어차피 여러분들 0이니까 그치? 0이니까 t제곱 마이너스 2t도 0이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문제 풀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야. 자, 어떤 걸로 정리하는 게 가장 좋을까? 뭐, 뭘로 해도 사실 상관은 없어. 여기 봐봐. b, s, t, s, b, t 다 두 번씩 들어가. 로테이션으로. 그치? 어 로테이션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두 개씩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b가 0이면 두 개가 해결이 돼. 그러면 s와 t 둘 중에 하나는 또 0이 돼야 돼. 그치? 0인 게 은근히 많이 나와. 많이 나와. 자, 근데 그렇게 하면 또 그렇게 해서 틀린 건 아니야? 틀린 건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 풀리법이 굉장히 다양해지는 거야. 체계적으로 잘만 정리하면 돼. 대신 선생님은 마음에 드는 게 어, 얘가 마음에 드는데? 왜? 어쨌든 얘는 한 문자만 나오잖아. 한 문자만 나오잖아. 자, 그래서 여러분들 t가 갈라지는 거지. 0일 때와 t가 2일 때로. 인수분해까지 하는 거 안 보여도 되겠지? 자, 첫째 t가 0일 때 자, t가 0이면은 봐봐 bs는 0이 되고요. 어, 그 다음에 t가 0이니까 여기는 뭐 따지는 않아. 그냥 수학적으로 맞는 거고 여기도 0이니까 수학적으로 맞는 거야. 그리고 뭐 딴 거는 음도 없어. 이것만 남아. 그치? 그럼 얘네도 또 나눠지네. 나눠지네. 어떻게 나눠지느냐? b가 0일 때랑 s가 0일 때 이렇게 나눠지는 거야. 어쩔 수 없어. 방법이 없어. 그치? 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 t가 0일 때 b도 0이면 대신 선생님 b가 0이어도 상관이 없나요? 일단 따져봐야지. 따져봐야지. 그치? 어, 그래서 b가 0이 되면 대신 b가 왜냐면 여러분들 b는 상수로 되어 있는 거지 0이다 아니다 지금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아까 a는요? a는 0이 되면 안 됐지. a는 0이 되면 안 됐지. 약간 다른 거야. 그치? 왜냐면 수식 모양이 다르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 자, 그래서 b가 0인다는 것도 가능한 조건이다. 이걸 빼먹으면 안 돼. b는 어떤 상수인데 상수야. 근데 그 상수가 0이면 어떡할 건데 빼먹게 되는 거지. 조심하자는 얘기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 b가 0이면요. 이렇게 됩니다. a는 t도 0이고 자, t도 0 b도 0이니까 어떻게 돼? e 그 다음에 s b도 0 t도 0 이거밖에 없어. 방법이 자, 그리고 이럴 때 b는 어떻게 되나? b는 자, e, 2에서 a를 빼면 돼. e, 2에서 이거 a를 빼면 돼. 그러면 이쪽은 0 나오겠다. 그치? 그 다음에 이쪽도 e, 2면 e인데 거기다 0을 0을 빼는 거니까 2가 되겠네. 그 다음에 이쪽은 어차피 원래 단위행렬의 성분이 없으니까 0, 0밖에 없으니까 얘네들 부호 반대로 가면 되는 거지. 마이너스 s 0 특별한 이유가 없느냐는 얘도 가능해. 대신 선생님 s로는 제가 도입한 건데 남겨도 돼요? 원래 남기면 안 되는 거지. 근데 여긴 어쩔 수 없이 남았어. 무슨 뜻일까? 그치? 즉, s는 그냥 이미의 실수야. 즉, 무슨 얘기냐면 어떤 수가 와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 박스가 어떤 수가 오고 여기에 마이너스 어떤 수가 오면 그냥 성립이야. 그거 가능한 걸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다 말아줄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 자,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는 행렬은 잘 다루고요. 식을 잘못 다뤘어. 식을 다루는 거가 이제 약해서 점수가 이제 깎일 수가 있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만약에 s가 0이면 s가 0이면 자 그럼 얘는 t도 0이고 s도 0이야. 그치? t도 0이고 s도 0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e, b 왜? b는 말 못하지. 잘 봐봐. t도 0이고 s도 0이면요. 이 식이 다 맞아. b는 그냥 b로 놔둬도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 b가 0일 때도 맞나요? 맞겠지. 그치? 여기는 b가 0이라는 제한이 걸리는 거고 그치? 여기는요. b가 0이 아니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지. s가 0이면 b가 0이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얘기하지? 헷갈리면 안 돼? 자, 어쨌든 간에 b 남고요. 여기는 0, 0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b는 e, e에서 이걸 빼는 거지. e, e에서 이걸 빼면 되니까 여기는 0 되고요. 0 되고 마이너스 b가 되나? 그 다음에 여기는 e가 되겠네.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계산만 실수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형태도 가능한 거야. 그럼 가능한 a, b가 되게 많네요. 많아. 어쩔 수 없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t가 2일 때 자, t가 2면 이제 식 다시 정리하자. b, s는요. 0. 이건 여전히 남아있어. 그 다음에 t가 2니까 e, s가 0이야. 어? s가 0이 돼버리네. 그래서 t가 2면요. 그냥 s는 0이 돼버리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s가 0이 되니까 이건 당연히 맞는 거지. 위에 것도. 자, 선생님이 지금 무슨 식 따지는지 모르면 안 돼. 지금 선생님이 이거 따지는 거야, 이거. 이거 따지는 거야, 지금. 그 다음에 자, 보자. b, t도 0이어야 돼. 근데 t는 2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b, t. 즉, e, b도 0이어야 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그치. b도 0이어야 돼. 그러니까 t가 2면요. t가 2면요. s도 0, b도 0이야. 그거밖에 방법이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t가 2면, 여러분들. 이렇게 되겠지? t가 2면 자, 원래 그 행렬 a 자체가요. a 자체가 e, 0 그 다음에 s도 0, t는 2.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b는 뭐가 될까? 벌써 얘가 a가 2이야. 그치? a가 2, 2이야. b는 그래서 영행렬이 되겠지. 영행렬로 써도 좋고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거 외에는 나올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은데. 그치? 왜? 어쨌든 우리가 이 식을 제대로 분석한 거고 이 식 외에는 뭐 딴 게 없어.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빼먹지 않고 빼먹지 않고 잘 따졌는지. 그래서 이거는 채점할 때 생각해 봤을 때는 이렇게 볼 가능성이 높아. 일단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정리했는지 먼저 따질 거야. 그래서 기호는 비록 다르지만 이런 4가지의 식이 나왔는지. 왜? 사람마다 기호는 분명히 다를 거야. st, alphabeta, xy 그건 별로 중요하진 않아. 그리고 분명히 뭘 봐? 여러분들 문제 잘 봐봐. 채점하게 되게 용이하게 문제를 만들어놨어. 이런 형태가 나오는지를 보겠다는 얘기야. 얘는 비록 문자가 서로 다르겠지만 형태는 봐봐. 누구는 x가 나올 수도 있고 누구는 다른 문자가 나올 수도 있어. 알파 같은 게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이건 여러분들 뭐야? 변화를 줄 수 없는 거야. b 그대로입니다. 문자가 분명히 문제에서 나오는 문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는 아예 단위행렬의 배 두배하고 영행렬이 나오는 게 뭐야. 그치? 그래서 채점하기도 되게 용이하게 문제를 잘 만들어놨지. 그래서 여러분들 세미염들을 개념적으로 좀 정리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대문항 2를 조금 많이 자세히 풀었고요. 대문항 2는 그냥 그치? 활용, 응용 문제야. 그래서 거의 물론 이제 질문에는 질문에는 대문항 1도 구하시오라는 말이 있긴 해. 그렇지만 걔들한테 구하시오는 약간 부스적인 거지. 그치? 개념, 원리 좀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지 문제의 의미 좀 파악할 수 있는지. 그치? 그런 거 위주로 지금 내고 있고요. 2차 여러분들 모의 논수도 대문항 2는 그치? 응용하려. 그래서 거의 구하시오라는 형태의 문제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봐봐. 문제에서 요구하는 능력들 내가 다 갖추고 있는지. 그래서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모의 논술을 통해서도 1차에서도 얘기했지만 많은 걸 배워갈 수 있는 게 좋아. 그게 구체적인 내용이나 기법이 됐든 아니면 문제를 살피는 어떤 전체적인 방법론이 됐든 잘 정리하십시오.